답답하고 들으시죠. 이제 이제 형한테 뭐 억울한 쪽을 해줘 그러면. 그래서 그리고 끝까지 가봐요. 가만 보고 그럼 어떤 중요성. 나도 검증색 있다. 형은 스파이고 형이랑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더 있다는 거예요. 암희만 기사고 탐대거나 질투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존재한다. 아니 근데 저만은 어쩔 수 없이 그걸 생각해. 민쇼가는 말 어딘가에 같은 생각을 한다. 모든 게 직업은 높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. 야호! 야 형! 형 캐리하네 거기서. 좀 나왔잖아. 새 몰프로 많이 받으면 될 거 같아. 솔직히. 너무 커. 야야. 손 손. 야야. 몇 번 손에 입으면. 처음 기준으로. 윤기 형 오늘 캐리 많이 하네. 바디 랭시지가 거의 1급 자격증이야 지금. 인간 인본도. 인간 인본도. 인간 인본도. 아니라니까. 가자 가자 가자. 자. 어려워. 아 진짜. 아 진짜. 아무리 찬구하고 해도. 아니 잠시만. 아 그러니까. 나 멤버들. 나.